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미리 예고는 안 했는데 사실 꼭 모시고 싶었는데 좀 빠르게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문수 지사님이 경기지사를 마치고 또 서울시에도 한번 도전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정보가 있다 저희가 생각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가 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딱 적절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저는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 세월호 천막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광화문에 늘 지나다니면 봐야 되는데 저건 이미 철거 상태에 있던데요? 제가 요즘에 공사하는데 가보니까 이제 없어요? 아예 있긴 했는데 아예 거의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시장이 되면 저거는 바로 철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지금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딱 광화문 한가운데 천안함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저기에 시민이 다니는 곳을 점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너무 민감한 얘기부터 시작했나요? 조금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게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인데 두 분은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의한 분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두 분의 대통령보다 당대에 더 훌륭한 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도 못 세우는데 그러니까요 저기 세월호는 서울시 예산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세월호 나왔는데 참 가관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기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드디어 아마 철거가 됐는데 그 철거가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그 박원순의 자기 궤에 의해가지고 광장 전체를 대개해줘 그래서 길을 완전히 이쪽으로 서쪽으로 옮기고 광장을 서쪽으로 옮기고 길을 동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공사가 한창이더만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버틸 것 같은데 저기 기본적으로는 좌익이죠 지금 말은 세월호지만 사실은 그게 뭔가 이념적인 뭔가 있다는 거 알 사람이 다 아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동상도 세울 수가 없는데 지금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박원순 시대 청산의 첫 번째는 바로 저와 같은 것 저와 같은 걸 정리하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그건 질문인데 서울시에 있는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철거하지 않고 그 길을 뭐 가보셨어요? 저기 서울 저 그 어 서울역에 하나로 뭐 해가지고 예예 이렇게 고가구 다리처럼 돼 있는 거 전 이름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그것도 당연히 철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걸어봤는데 그건 정말 흉물 중에 흉물이죠 당연히 철거될 거로 제가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전체에 어떤 기념할 것을 세우지도 못하는 곳에 세월호 천막을 몇 년간 저렇게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절대로 뭐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데 지금 수년간 저렇게 고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참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박원순 시대의 서울시는 좋은 점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막 더럽다 더러워 이런데요 본인의 성추행으로 스스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위선, 이중성 그리고 시장실이라는 것은 참 신성한데 아닙니까? 시장실에다가 침대 펴놓고 그 짓하고 그리고 비서실의 여성 비서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거는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 반인륜적이고 아주 한마디로 더러워요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박원순의 더러운 박원순의 적폐를 대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김무수 지사님이 서울시장 됐으면 딱 좋겠는데 이번에는 안 나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유리한데요 남은 여인은 돈을 지금 20조를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에서 또 예산까지 20조 통과시켜 놨으니까 엄청난 돈을 뿌려대는데 이 돈발이 얼마나 먹히느냐 두 번째로 서울시의 박원순 박원순 새 임기 동안 당선이 돼서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아주 골목까지 구석구석 망가페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에 24명이 더블당이에요 그래서 이 더블당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박원순이 그 임종석 같은 사람 말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했었 되느냐 이러는데 정말 졸또한 이야기죠 청렴이라 무엇인가 뭘 청렴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는 가난한 것처럼 하고 사실은 지금 돈 나눠줄 때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유교전쟁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우파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NGO에는 10원 한 장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줄였죠 북한 인권예산은 약 80% 90% 이상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폐쇄해버리고요 북한인권 대사 임명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26개 북한인권단체 사무실 전부 다 조사하고 법인 취소하고 그리고 탈북자 여기 있는 사람은 북한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올려보내고 이렇게 만행 중에 이런 만행이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만행을 규탄하는데 특히 대북풍선금지법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죠 전단 자체를 날리지 마라 이런 거는 뭐 유엔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김정은의 그야말로 타명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사실은 정보가 없는 곳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인데 그것까지는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에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반인도 범죄 협력범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진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텐데 제 본격적인 첫 질문은 지사님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돈이 많고 큰데요 그럼 대통령 권력과 서울시장 권력이 거의 뭐 맞먹지 않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장을 다 합쳐도 뭐 대통령의 저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요?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아 대통령이 세긴 세네요? 아 세죠. 그리고 북한에도 김정은 한 사람의 그 권력이 나머지 뭐 관리들 노동당 간부 뭐 인민 그 2,500만 인민의 권리 다 합쳐도 김정은 하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문재인이 권력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막강한 윤석열까지도 다 틀려나잖아요 임기 보장해놓고 이런 상상을 못했죠 저희가 이런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내각도 거의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청와대에서 다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사법부도 거의 무너졌고 저희 나라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힘이 있죠 서울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장 역할이라는 건 물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서울시장이 권한이 셉니다 돈도 많고요 자정 자립도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 중에는 높지만 대통령하고 비교한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세 발이 필요하지만 진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권한이 뭐냐 첫째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면 각 부처에서 행정부에서 법안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부가 막강하고 비공은 안 되는데 법안 발의도 하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자기 당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임명직만 하더라도 거의 한 2만 자리 이상을 임명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각 법관 검찰총장부터 각 장관 총리 뭐 다 임명해서 KBS 사장부터 뭐 다 하잖아요 임명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산도 뭐 지금 500조 600조 막 올라가죠 지금 엄청난 예산을 쓰고요 모든 권한도 다 가지고 뭐 자기 생각에 사면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사면 시키면 바로 나오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넣어놨다고도 사면은 바로 나오는데 본인이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군통수권에 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표적인 상징성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에 미치는 임명권을 두고 대법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 또 KBS MBC 사장을 임명하는데 또 미치는 역량 뭐 그리고 각 금융기관장들도 지금 정부가 거의 다 임명을 하고 이사까지 사회의 이사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업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산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부터 국군통수권으로부터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국제청장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제가 오늘 주제가 서울시장 무엇을 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일단 서울시장이 되는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간문이다 약간 이런 인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씨와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보니까 좀 우리가 모르는 뒤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뒤에 잘 못 봤는데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장 제가 지금 오늘 테마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에 포커스를 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말하자면 이번에 서울시장을 안철수 씨도 지금 원래는 하겠다고 했던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간문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질문인 왜 이렇게 대선 전 라운드가 서울시장인 것처럼 되는지 서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이번에 특히 보궐선거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반 지방선거가 전국에 다 같이 할 때는 237개입니까 다 같이 할 때는 뭐 그게 원 오브 댐인데 이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딱 둘만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정치는 뜨는 겁니다 딱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서울시장 지금 완전히 뜨기 때문에 대선후보로 묻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자기 아는 사람에다가 찍지 모르는 사람을 누구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다음에 대선후보로 상당히 주목받을 거예요 왜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지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오세훈 이렇게 될 거고 경기지사 이재명도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경쟁력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낙연보다 그거는 경기도지사로서 또 그만큼 이름을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기 전에 지사를 한다거나 특별시장을 한다는 것은 그 경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일 자체가 바로 독임제라 그래요 국회의원은 회의제인데 회의를 해서 과반수가 안 되면 아무 결정을 못하는데 시장도지사 서울시장은 자기가 결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서울시의 만여명 공무원이 자기를 도와주는 시장을 도와주는 보좌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권을 쥐고 그다음에 여기에 의회를 거칠 때는 의회에 여러 가지 의결 인준 이런 게 필요한데 승인이 필요한데 기본은 시장은 독임 혼자서 결정하는 거고 회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이 안 들어도 그건 혼자서 못해요 과반을 받아요 국회의원보다는 사실은 지사를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장을 한 번 해보는 것은 그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뭐 선거구 자체가 서울시는 국회의원 만 9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의 49배 이상이 어렵다 이렇게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나오셨을 때 한 번 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 이거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공약했던 거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박원순 시장은 전부 죄악 범죄 그렇죠 그렇죠 안 해주고 낡고 후지고 무너지고 차 못 들어가고 막히고 이런 것이 마치 인간 냄새가 풀불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잘못된 그 좌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뭐든지 재개발 재건축 도로 하는 것도 다 막아놓고 그 다리 놓는 것도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는 호시장 시장 때 이미 기공을 했는데 착공했는 거를 중공 안 시기고 그 정도로 9년 내내 갖고 있고 예산을 딴 데 빼다가 뭐 성년들 돈 하나 줘 이런 데 쓰다가 아직도 완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막히고 뭐 집은 낡고 도시는 낙후되고 어둠 침침하고 뭐 이런 것이 아 이게 인간미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매우 잘못된 거죠 지금 여기 강화문 이 근처에 사직동 근처에 이 옥인동 사직동도 지금 막 그냥 개들이 다닐 정도로 타비어 있어요 거기 바로요 서울경찰청에서 가보면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적선동부터 뭐 여기 뭐 완전히 뭐 가면 골목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그 현지를 다 잡사를 해봤는데 들어가보면 자전거도 못 들어가고 연단 뇨거도 못 들어가고 그냥 폐해 가요 한마디로 사람이 안 살고 집이 다 비어 있어요 제가 참 궁금한 건 왜 자신들은 그런데 강남자파로 왜 방배동 살거나 자신들은 왜 예전에 박원순 시장도 시장되기 전에 저기 방배동에 사셨고 왜 자신들은 그런데 살면서 왜 그럴까요 강남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강남자파죠 말은 번지르하게 하고 살기는 완전히 온갖 그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그가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졌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여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속으로는 4년 내내 자기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성추행을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 죽고 상대편은 여성은 병신병원을 보내는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위선 위선이라는 걸 어쩌면 첫 번째 청산해야 될 것이 위선이네요 위선과 이중성 그리고 그게 또 인간은 어느 정도 이중성, 위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다 온순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을 너무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비판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철저히 공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지금 강남자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대깨문이라든지 좌익 중에서 제일 안 바뀌는 좌익 중에 하나가 강남자파더라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을 너무 올려놨어요 살기만 하면 그냥 부자가 돼요 이 강남 집값 올라가 있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왜 박원순이 9년 동안에 집을 안 지으니까요 더러운 집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 폐가가 계속 늘어나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이 자꾸 부족해지잖아요 인구도 줄지만 집은 더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집을 짓는 토목 건축하는 사람을 마치 적폐 비서다고 때로는 아주 후진 사람들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을 가지는 사람은 그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본 사고가 집은 가지지 말고 또 땅도 가지지 말고 다 공공이 개발하고 공공이 소유하고 땅도 토지 공개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는 또 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양산에다가 농지까지 나 11년 농부야 농업계획서 11년 이미 대저택에 있는데도 왜 자기 그것도 지금 엉터리인데 거기서 농사 지었다는데 아스팔트 위에 농사 지었다 이 거짓말만이 아니라 그런 땅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심해요 땅과 집과 그리고 자기 자식은 지금 박영선 후보만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일본에 중학교를 보내잖아요 자기 집은 아카사카 일본 황국 옆에다가 그렇죠 고층으로 아주 멋있는 보화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저는 좀 어저께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한번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가격을 봤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이 갈 때마다 거의 두 배씩 되는데 방배동이나 아니면 강남 특히 압구정동 이런 데는 이제 40억 50억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현상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을 하나씩만 갖게 하는 게 이유더라고요 일가구 입주되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있던 걸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강남에 하나씩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식한 정책을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이 현상 그 결과는 강남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었거든요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해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의 지금 강남 집값만 비등하고 있는 이 현상이 다른 데도 다 올랐어요 저는 뭐 관악구에서 올랐는데 정도가 심해요 제가 보니까 30억 40억도 많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문재인 정권 직전에 집을 샀는데 지금 20억 30억 돼서 자기 집이 굉장히 부를 얻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의 현실이고 집 판 사람들은 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겠죠 강남 집값이 오르는 1번은 학군 애들 교육인데 학교를 평준화하면 할수록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나 과학고든지 아니면 개인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높여버리면요 그러면 강남 집값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저 예를 들면 거창에 그러니까요 경상남도 거창에 아니면 전북의 남원에 무슨 저희 고향에도 시골인데 아주 좋은 학교들이 생겼어요 그런 아주 시골의 사립학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설립자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학교 만들면 교육 때문에 그리 또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에 평준화를 시킬수록 강남에 좋은 학원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평균적으로 가정환경이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길이끼리 이렇게 하니까 점점 강남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1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1번 교육 요인이 1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강남이 아무래도 도시계획상으로 주차도 좋고 그린도 좋고 교통도 잘 돼 있고 문화시설도 뭐 예술의 전당부터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쇼핑도 하기 좋고 부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부촌이다 강남이다 이런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있어요 다 있죠 일본에도 마카사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에도 가면 다 부자들 사는데 연하탄에 부자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꼭 권력자가 내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럴 때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다 또 강남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공교육을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다 특별한 교육이나 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자기 딸 일본에서 밖에 일본에 국사관대학 국식관 국식관대학 갔지 않습니까 제일 우파 우익이죠 아니 또 자기 또 손녀 손자들은 또 태국에 보냈어요 아들은 지금 파손쓰는 다녔고 그래서 하는 짓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능신이 있는 사람인지 능신 나가버린 사람인지 한국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논술 교재 같은 거 보면 요즘에는 모택동도 좋게 쓰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유럽이나 서구 자유문제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한국 이승만 박정희 한국의 파운딩 파더 우리 건국의 아버지나 산업의 아버지들은 거의 악마 취급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지금 사람들이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에 저는 유산 중에 하나가 이 좌익 팬데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박원순은 좌파로서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 박원영 경기도 전집을 만들고요 박원영 아들 원경스님하고 같이 역사 문제 연구소 같이 하고요 유명한 박원순의 붉은 사상은 다 알고 있고 붉은 사상에다가 또 계속 붉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다 알고 있고 문재인 또 마찬가지고 이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이 여기에 넘어갔는데 왜 넘어가냐 kbs mbc 이 잘못된 방송 이 잘못된 방송은 또 어떻게 이렇냐 jtbc 뭐 sbs 다 마찬가지 네 그런데 그거는 또 언론 노조 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노조라는 또 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동조합이 계속 그런 의식화 의식화 조직화 이런 걸 계속 해 가지고 언론을 다장하게 해서 계속 광우병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교수님 이선이 봐라 미군들이 일부러 갈아주겠다 이런 선전선동을 반복하니까 반복하면 거짓도 참으로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게 안 속아 넘어가도록 우리 본 또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대대적인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이들의 적폐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박원순 시대를 청산하는 것이 절대 간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쭤봤던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저희는 뭐 저는 강남에 안 사니까 강남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관악구에 있어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강남 강남 욕하고 강남 사람들 뭐 마치 적폐인 것처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강남에 교육도 집중되게 하고 주택 가격도 다른 데는 올랐지만 강남에 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것을 서울시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면 돼요 우선 현대아파트부터 대치동에 음마로부터 모든 강남에만 재개발 재건축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데 그걸 계속 서울시에 관해서 주도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임대를 얼마 넣어라 충고는 얼마나 잘 넣어라 했는데 이번에 오시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이 시장 경험 있잖아요 충고를 우선 풀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임대 공공임대를 지나치게 이걸 경직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죠 그래서 땅 사유재산권에 대한 거는 그 사유재산권의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문재인 박원순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 자체를 적폐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또 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대전자이죠 이 이중성 겉으로 말하는 것도 다르지만 로지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고 마치 북한에 김정은이 지금 아파트 많이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식으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닮아가고 중국 공산당처럼 땅은 소유를 못하게 하고 99년 임대라든지 이런 식의 50년 임대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붉은 대륙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자꾸 가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건 아니다 땅이 바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핵심적인 물적 토대다 이걸 확실히 알아요 재산권이 핵심이죠 재산권의 핵심이 부동산인데 지금 이상한 사상을 갖고 와서 부동산은 공유 그리고 동산은 그게 공산주의죠 이상한 공산주의가 완전히 퍼져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한국의 지금 3, 40대가 아직까지 완전히 깨어나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지금 30대, 40대, 50대 상담 거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공산 앞으로 이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글쎄 지금 보면 이 학교 교육이 전교조 교육이 이제 또 상당히 크고요 네 부모는 대신에 지금 바쁘니까 애들하고 깊이 이렇게 잘 교감을 못하고 있는데 전교조 선생들의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잘못된 kbs mbc 등등이 방송 그리고 또 교사들 끼리 조직을 해가지고 이게 교육감을 지금 뽑는데 모든 교육감이 다 요즘에는 여기는 조희연 경기도의 이재정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의 대학에 뭐 교수 총장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르치는 게 뭐 신영복이 위대한 사람이다 통역당 박성준이 뭐 그런 사람을 교수로 석자교수로 일을 해놨거든요 박연민이도 영궁여 대학 출신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답답한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물이 안 든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그 아이스브레이크 식으로 이 어둠을 깨어나가는 그건 이제 운동권 용어로는 바로 주동을 뜬다 이렇게 말했죠 옛날 싸움할 때 대모할 때 동 뜬다 주동을 뜬다 이런데 주동을 뜨면 바로 잡혀가는 거죠 지금 그 박원순 시대에 지금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공산주의 영향에서 지금 비롯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저희가 파편적으로 먼저 주택 얘기를 했는데 교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 국무부는 지금요 이 박원순은 통호 교통은 느린 게 좋다 무조건 느린 게 좋다 이게 빠른 거는 빠른대로 세계 최고의 고속을 유지하고 늦은 거는 늦은 대로 걸어다니기 좋은 도시를 서울을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 서울에 아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미세먼제를 줄여야죠 가로수를 더 심고 차량을 노후 차량이나 이런 걸 줄이고 전기차량 전기차 같은 걸 늘려야죠 그리고 빨리 달리는 거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서울 도심에 보다는 바깥에 나가면 그린이 더 많고 더 또 자연친화적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달리는 것을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GTX 지하 50m 지하에 시속 200km로 돌파하는 지금 GTX ABCD까지 노선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지하 그럼 사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A노선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A노선은 저 동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서까지는 SRT노선으로 이미 공유되어 있는데 저 하고 있어요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서에서 삼성을 거쳐가지고 서울역을 해서 저 파주까지 가는데요 파주에 지금 신도시 교화신도시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그까지 가는 그 노선이 A노선인데 저기는 민자로 합니다 전부 다 상당한 정도로 수익도 나고요 저게 다 해봐야 동탄에서부터 서울역까지도 뭐 그저 20분이 안 걸리고 서울역에서 저 수서까지도 20분 남짓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 30분 같으면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요 B노선 B노선은 바로 저 위에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내려옵니다 청양리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수원까지 쭉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입니다 그리고 C노선이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에서 청양리까지 유천을 거쳐가지고 청양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D노선이 또 세로 이 밑에 신림동 사당역으로 해서 잠실 이쪽으로 가는 D노선인데 D노선은 공항 영종도 공항까지 가는데 일부는 김포로 가고 일부는 공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D노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는 저게 이제 세계 최고속의 대신의 철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파리가 지금 철도 RER이라고 해서 파리 주변에 광역 RER에 잘 돼 있다고 하는데 파리에서도 저기 와보고는 제가 이제 그때 파리 쪽에 RER 담당 청장하고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속의 최신의 철도를 만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민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가 납니다 예산을 쓸 필요 없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서울고속도로가 막히잖아요 즉 경부선이 고속도로가 저 양재로서부터 막히는데 바로 한남동을 통해가지고 용산 지금 미군기지 지하를 팝니다 50m 파가지고 미군기지 지하에서 인터체인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강북도로를 통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태령 바깥에 과천 과천 쪽에서부터 남태령을 거쳐가지고 동작동 통해서 또 서울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를 또 지하화하고 강북 대로를 지하화하고 간선도로를 지하화합니다 동북 간선도로 서북 간선도로 이것이 전부 교차하는 것이 용산 지하에 50m의 인터체인지를 해가지고 사방 한 100m 이상 대형 인터체인지를 그래서 거기에서 변전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지로 가는데 좀 획기적인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거는 지금 앞으로 디젤 엔진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되면은 뭐 서울시도 최첨단의 교통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꼭 강남에 모여 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으로 또는 재택근무로 자율주행으로 그다음에 고속철도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30분 내로는 경기도 이로는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분산대에서 쾌적한 친환경적인 주거 조건에서 주거와 직장도 자꾸 결합이 됩니다 4차 혁명 시대는 그래서 주거와 직장이 일체화되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그래 되면서 이제 도시 구조 자체가 기존의 방식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도시개혁을 해야 되는데 박원순은 계속 뭐 어떻게 하면은 연탄을 떼는 사람 지는 연탄 안 떼면서 사람들 연탄 떼는 그게 아름답다 이러니까 자기는 연탄가스 마시다가 죽는 사람들 나오면 그건 뭐 좀 안 되었다 그러고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조금 괜찮지 않았어요? 자전거는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자전거 길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예산을 좋아 자전거 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까지 서울은 물론이고 이명박 시장이 가장 잘한 것이 청계천으로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스 버스 반성 버스와 지하철 반성 시스템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그리고 자전거도 이런 점에서 서울숲 같은 친환경 이런 것들이 아주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합니다 네 자전거도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또 이것도 서울시 예산보다는 기업 삼성 같은 기업에서 돈을 받았는데 막상 보면 자전거를 보면요 그 기업 뭐 하나 표시 하나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업이나 이런 데를 계속 적폐로 생각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딱 박원순 작품이라고 할 것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혹시 있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요 이명박 시장이 4년 서울시장 하는 동안 자기 몽급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액을 아름다운 가게 박원순한테 봐줬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명박을 나중에 오세훈 보고 아 이거는 앤비 아바타다 이런데 저는 서울시장 중에서 앤비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죠 앤비 아바타라는 건 칭찬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앤비라면 아주 뭐 죽일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장의 사녀 월급을 다 받아 먹고 그걸 죽일 놈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없잖아요 지금 청계천에서 저기 데이터하고 그런 사람들 다 앤비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못해야지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를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과 중국 여기에 좌파들이 나오는 민족 사회주의자예요 서구적 좌파는 아니죠 네 민족 사회주의 상당히 민족 사회주의 라는 점에서는 히틀러식이죠 게르만족 하듯이 이거는 우리 민족끼리 아 토착외국한테 지가 토착외국 하면서 지가 본토외국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괜히 토착외국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이를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참 사악하죠 솔직히 말하면 토착외국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1945년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는 자유민주의 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예전에 미국하고 일본도 싸웠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토착외국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사실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GTX 저 계획이 단기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돼 나갈 건데 저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관에서 방해를 계속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하 50m 가면 지상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40m 이하로는 안 미치는데 그냥 크게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민자로 하겠다 이럴 때는 도장을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게 아니고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많을수록 속도는 더더지고 일은 못하고 도시는 낙후되고 시민은 불편하고 세금은 늘어난 그게 바로 이 공무원들이 하는 짓입니다 네 어쩌면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현실은 뭐 쉽게 일소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다 하더라도 지금 구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풀어나갈 구청보다 더 문제가 서울시내 시의원이요 지금 뭐 거의 90 한 5% 이상이 다 더불어민주당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일당 독재죠 네 일당 독재예요 그런데 일당 독재하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보다 더 일당이 많이 당선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까지 독재가 돼 있어서 예산을 우선 집행을 못해요 그다음에 사업은 뭐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시장이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이거는 의회에서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지경이고 어쨌든 서울시가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어쩔 수 저거는 이제 마침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간선 지하도로 간선 지하도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 용산 미군기지 밑을 파서 저 간선이 전부 지하화된 것을 연결을 해서 저 안에서 인터체인지가 돼가지고 아주 스피디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경유차를 쓰거나 배기가스가 나쁠 이런 시대에는 지하차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가 난다 또는 배기가스의 공기질이 나빠진다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가 늘어나고 자율주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유차라도 배기가스가 상당한 정도로 나아지고 이럴 때는 저 간선 도로 지하화 고속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시를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시민들이 우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시민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제일 문제가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공권력에 공권력에 의존하는 의존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발성을 가지고 자립성을 가지고 자주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수령님이 사람과 같이 다 해주셨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 돈을 주신다 우리 뭐 사는 사람한테는 시장님이 뭐 생계지원금을 주시더라 이것이 가장 해롭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자립해서 내가 우리가 서울시를 발전시킨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잡는다 미세먼지 배산이 얼마냐 기술은 무슨 기술을 쓰느냐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시민들의 참여가 높여져야 되는데 시민이 지금 공짜 돈 다 먹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공짜 사람들 다 이렇게까지 타락시켜놨다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박원순만 요구할 게 아니에요 박원순을 세 번 뽑아준 게 국민이죠 네 그러니까 박원순만 요구하면 안 돼요 박원순이 51% 책임이 있고 49%는 우리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도 지난번에 나갔는데 흡연 없이 떨어졌거든요 박원순한테 내가 아무리 목이 터지게 이야기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박원순 박원순 어디를 어디를 억눌러가지고 누구를 억눌러서 부자를 때려잡고 뺐고 누구를 억누르고 뺏어가지고 내가 예리해서 기분이 좋은 거 만족하고 행복한 거 이게 공산주의의 그 뿌리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이 남을 뺏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도와줘서 올라오게 만드는 평등 상향식 평등 이라야지 하향식 평등 이건 안 되는 거죠 서울이 저렇게 좋아지면 전국이 다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더래요 서울이 좋아져야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사람이 외국에 안 가고 외국의 우수한 사람이 서울로 몰려오고 외국의 기술이 서울로 오고 외국의 사람이 서울로 오고 돈이 서울로 오고 그래서 중국에도 부자들은 아 서울 가자 서울 가면 자유도 있고 사람이 생활도 편하고 애들 공부하기도 좋아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 옆에 경기도도 좋아지고 부산도 그러면 우리라고 하면 서울처럼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산 북한 개발에도 하나의 비전으로 지금 제기가 될 거 아니 북한 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박정희 모델 중국이 벌써 따라하잖아요 중국이 박정희 모델을 따라가지고 아 이거 경제는 기업이 잘 안 해 근데 독재를 좀 하더라도 뭐 이래가지고 시진핑 독재 뭐 등소평이 좀 공산당 하면서도 경제는 박정희 식으로 계획 경제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빨리 외국하고 수출입도 하고 시장도 자율성을 주고 기업을 키우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지금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잡았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대로 개발했다 전 세계가 혜택을 부르죠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거 지금 못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우리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사를 적폐 세력으로 보고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큰소리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야 너 과외 했지 그러니까요 너 왜 성적이 좋아 뭐 어디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아 이렇게 우빵 지르니까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아이고 도망가자 미국으로 뭐 다 도망가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이제 백신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변종 백신들이 막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금 한국에 변종 공산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시를 지금 물들인 이 변종 공산주의 바이러스 어떻게 퇴치할지 소위 말하는 문화막시즘 이렇게 하는데요 문화막시즘 그래서 기존에는 생산수단 공장이나 토지를 뺏어서 소유권을 뺏어 가지고 공산화를 하자 그런데 이제는 문화막시즘은 교회를 이걸 안 가게 만들고 교회 가는 대신에 동성애는 뭐 상당히 괜찮잖아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연극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도 꼭 그런 거 할 때는 중국의 뭐 이런 경극이에요 다른 거 이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지나치게 평준화를 한다든지 퇴폐화시켜 가지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기업을 해체하고 기존의 도덕을 해체하는 문화혁명은 중국에서 설명했지만 폭력적인 방식인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가지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소프트한 그런 혁명을 이룩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천재 이 좌파 문재인 좌파 주사파 586 일당들이 세계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선곡적인 이 문화혁명까지 이룩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개념 연예인 뭐 모래부터 시작해서 뭐 기생충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다 잡았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를 가끔씩 이렇게 보고는요 시간 내서 조금씩 일부러 제가 보는 드라마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완전 최근에 그 트렌드를 좀 보려고 보는데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계속 몇 번 봤는데 모든 드라마가 다 동성애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코드 그 가족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범국가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키어축제 같은 걸 하는 서울시 지금 서울시 키어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뭐 중요한 업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이 이 키어축제라는 것을 계속 유치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동성애 후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 브레카드가 뭐 여의도도 많이 붙어고 뭐 여기 다 붙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가정 건전한 기업 내 윤리 도덕 질서 사회 도덕 질서 국가의 도덕 질서 그리고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 이런 건 전부 적폐로 마르크스 다 붙어 그러니까요 마르크스 태어난 지가 이제 200년 됐는데 1818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0년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상당히 이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봤을 때는 전 세계에 한국 공산주의가 제일 이제 힘이 센 게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지금 가장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거는 이제 북한의 저런 공산주의의 기지가 있고 대륙 자체가 중국 공산당 소베틀러시아 지금 뭐 푸틴이 나왔지만 사실 전체주의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이 대륙 전체가 아주 붉은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고 우리가 역사적 불이 깊은데 거기다가 한국 우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 지키고 네 대항하는 능력이 없죠 그 점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영희용 외교부 장관도 물으면 2 플러스 2 대답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중요합니까 중국이 중요합니까 그럼 무조건 미국이죠 이렇게 초등학생에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양자퇴일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괴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친중이죠 네 이런 친중이면서 괴변을 하는데 이런 너무나 붕라한 거 엄마 아빠는 나 이렇게 고마운 존재야 질러주길 존재가 아니야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서로 필요한 존재야 가정 이거 좋은 거야 나한테 이게 아니고 나보고 왜 장가가라 그래요 나보고 왜 시집가라 그래요 나보고 왜 애 낳아라 그래요 혼대 이렇게 나는 욕을 많이 먹거든요 욕 먹어도 좋은데 아니 이게 지금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정말 한번 돌아봐야 될 점이 많아요 지금 전반적인 사회 해체 이런 요소의 상당 부분이 방은수 서울시장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NGO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NGO들이 대부분 다 작용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가치 해체가 있지만 심지어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렇게 물어도 이승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줄어버렸어요 이 세대가 이게 굉장히 악한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를 쉽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박원순의 적폐 문재인의 적폐 적폐리스트 이 적폐의 원인이 문재인 박원순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뿌리가 깊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우선은 잘라가지고 박원순 적폐가 뭔지 하는 거는 다음 시장 당선되는 분이 이걸 전부 해서 대청소 작업해야 되는데 이게 뭐 9년 동안 붉게 물 들여놨다 9년 만에 다 뺄 수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 주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교육은 어떻게 바꾸고 영화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역사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여러 부분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지금 제일 문제가 서울시는 시의회가 여전히 적폐로 남아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다음에 바뀌더라도 국회의원이 또 인기가 3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이게 지금 180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절대 안 그만 이 상황에서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도 참 쉬운 게임이 아니겠네요 굉장히 힘들죠 이 의회와 뭐 구청장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공산주의에 물든 정책들 하나하나 좀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님 끝으로 저희 벌써 1시간 가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사님 보시기에 당장 서울시장이 되는 분이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사유 재산을 범죄시 해가지고 보장을 안 찍어주는 이거는요 관에서 돈 들리 서울시 예산 1원도 안 들이고 시장이 도장만 팡팡팡 찍으면 되거든요 이걸 일주일 내로 우리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일주일 내로 다 찍겠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 나갔을 때 나는 오전 내로 내 취임 한 날 예를 들면 4월 7일에 당 선거를 해서 4월 8일 날 새벽에 딱 누가 이겼는지 되면 그때 당선증이 바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당선증 받는 순간 바로 시청에 나와가지고 바로 찍겠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적어도 일주일 내에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 되면은 그것이 가장 급하다 왜냐하면 9년 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그 재산상의 피해와 도시의 낙후와 그 주민의 불편과 사고 자체가 제가 여기 가보거든요 강남의 대치동이라든지 여기 가보면 뭐 그냥 냄새도 나고 낙후된 데가 많아요 여기 적선동 바로 세종문화회관 뒤도 똑같고요 곳곳에 이런 데가 서울시가 썩어 냄새 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공무원이 나설 필요 없이 도장만 찍으면 스스로 알아서 다 자발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다 고칩니다 그동안 거의 10년 걸쳐서 뭔가가 꽉 막혔네요 지금 적폐 진정한 적폐입니다 박원순 적폐 좀 신뢰하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어쨌든 한 발 한 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 모시고 긴 시간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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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